13세 신조 하나, 우리는 2등병부터 4등병까지 모두가 승인한 내가 바로 우산환 둘, 우리는 격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선암우석 상승 우산환 셋, 우리는 실전처럼 훈련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이겨내는 강인한 우사장 넷, 우리는 격후를 결코 귀에 남겨두지 않고 지켜주는 천년자로 우사장 천년자로 우사장 셋, 우리는 변화와 노약을 추구하며 미래의 무대면은 13세 우사장 둘, 셋, 우사장 도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된지에 맞춰, 호란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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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호 성랄 도라가 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